자, 동네야. 두 번 정도는 풀어도 된다. 끄! 눈으로 보겠느니라. 안 나오면 소리만 듣겠다. 어? 잠깐만! 아, 이렇게 어떻게 하나? 끄! 아아! 한마디 말해 이별을 껴안고 언제쯤 기약 없는 재회 끝없는 시간 우리의 거리는 저스티스가 진짜 확실히 최고다. 아주 잘한다. 욕하지 말고. 칭찬하자마자 욕을 하길래 놀랬네요. 진짜 잘한다. 이게 다 들리잖아요. 그쵸? 딕션이 엄청 좋네. 예술의 니트 정답 평신아 아니라면 밤구석가 평신아 아니라면 날 죽여봐 평신아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ㅋㅋㅋㅋㅋ 내 진짜. 지금 설마... 아, 이거? 시간 세자네. 아, 말쯤 돼. 야, 말쯤 좀 똑바로 해라. 세체를 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면 아, 말쯤 똑바로 해라. 어떻게 잘 받으라면 어떻게 잘 받으면 다시 보기 하면 후회할 것 같지 않냐? 후회할 것 같냐. 그래서 안 봄냐. 아, 술이 많이 취했나보다. 절대 안 봄냐. 술이 진짜 많이 취했어. 나 술 먹은 날 방송 안 봄냐. 후기 잘 들으면 노처녀 박경님처럼 들려요. 설마?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노처녀 박경님? 난 안 들리는데? 나보다 못 듣나봐. 아, 잠깐만. 아, 큰일났다. 아 이제 이거밖에 안 들리잖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큰일났네 sing a secret song to you